넌 누구랑 같은 팀이야? 아..아무.. 나가랑 같은 팀이야 아 나랑? 아니 백! 우리 팀 중에서 엄마, 형, 아빠 그리고 너 그치? 봐봐 같은 팀 어머! 같은 팀은 나 어디 있어? 여기 아빠, 엄마 우리 다 들어와 있네? 같은 팀이면 이거 쓰는 거야 와 이런 거 달면 또 소속감이 뽀뽀! 그쵸 친근 전에 엄마, 아빠 결혼했어 오늘 결혼식 생일 파티야 오늘 일곱 번째 생일 파티라고 생각하면 돼 그 결혼식 결혼 뭔지 알아? 아.. 막 엘지도 나고 막.. 살도 빠지고 본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, 빌리엄 아.. 뭐해? 아니 지금 충분히 잘 마치려고 노력했는데 두 사람은 앞으로 같이 살고 이런 약속하는 날이야 오늘 좋은 날이야 의미 있는 날이니까 우리 이따가 어? 엄마 만나자 해! 우리 옛날에 추억 있는 장소에서 봅시다 엄마, 너 들려 자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추억이 깊은 장소야 아.. 엄마는 맞춰야죠 일단 그러니까 우리 너무 너무 방법이 어차피 내가 지금 생각하는 장소가 ESP로 포인트니까 잘 받아 하나, 둘, 셋 했는데 다른 장소 떠올리면 곤란해지잖아요 ESP 가자, 엄마한테 인사하자 나도 엄마 말할게 이따가 만나 엄마, 바이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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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ESP가 뭐야? ESP 텔레파티 점심에 뭐 먹고 싶은지 생각해봐 말하지 말고 그 생각은 여기 안으로 넣어봐 텔레파티로 보냈어요 과연 뭘 보냈을까? 피자 피자 봐봐 이거 ESP야 봐봐 이거 ESP야 말도 안 했는데 아빠도 무슨 생각하는지 알았어 자, 지금 통하잖아 통해 밴도 해보자 한 번 해볼까? 해보자 해보자 자, 도전 아빠가 제일 먹고 싶은 과일 과일 자 오, 보낸다 보낸다 난 망고 파일 난 망고 파일 뭐야 터졌어 나 망고 진짜 먹고 싶은데 지금 생각했던 건 망고였어 얘 맞았어 자 배넬 한 번 생각해봐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맛 자, ESP로 보내요 말하지 말고 ESP로 보내주세요 엔스 씹 엔스 씹 씹 오케이, 왔다. 너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 맛은? 설마, 잠깐만. 이것까지 맞히면 인정. 맨날 맛! 맨날! 맨날! 맞지? 어. 먹었어! 진짜? 와우! 대단하다, 진짜. 대박. 뭐 하려고? ESP! ESP? 자, 우리 지금 ESP 얼마나 잘 통하는지 한번 볼 거야. 이거는 윌벤젠스가 좋아하는 초코바자랑 뻥튀기인데. 이걸로 뭐 하려고? 어떤 거 먹을지 손으로 집어. 그리고 같은 거 집으면 먹을 수 있어. 아, 게임 하는구나. 텔레비전 게임. 둘이 ESP 버는 시간 줄게. 서로 통했나요? 뭐? 뭐? 자, 하나, 둘, 셋. 야, 근데 이거 긴장된다, 이거. 야, 신기하다. 왠지 한 번에 맞힐 것 같아. 너의 목소리가 들릴까? 이게 장벽이 있어서 안 통했나봐요. 둘 다 뚫렸습니다. 둘 다 뚫렸습니다. 가지고 갈게요. 아, 뭐 해먹고 뭐 해놨는데? 초코파이. 자, 윌리엄이 아까처럼 둘이 죽었어. 아빠가 이거 예상했어요. 윌리엄은 초코파이 엄청 좋아해. 벤틀린은 뭘 좋아하지? 펑튀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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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둘이. ESP 조금 약했어, 이번에. 자, 다시 한 번 중전합시다. 그렇지, 그렇지. 서로의 마음을 잃게. 내 목소리 질 수 있어. 내 목소리 질 수 있어. 나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. 됐나? 응. 됐어. 오케이. 다 주고받았어. 지금 먹으면 안 돼. 뭐예요? 메뉴가 뭐예요? 꿀떡. 나. 나 좋아하는 거. 카레토. 이거 둘 다 마시는 거 같아. 이 조카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이 조카. 서로 ESP 폰에. 이게 우리가 서로 통해 먹을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. 자, 하나, 둘, 셋. 자, 이번에는 과연. 아, 제발. 아, 제발. 자, 제발. 됐어, 됐어. 야. 오케이. 진짜 좋아해, 진짜 좋아해. 나. composedора 저렇게 좋아해. 예스. 불! 베이비. 그러면 이 선택을 해. 언니. 이게 바로 한 팀이죠. 아빠가 왔는데? 엄마가 여기 있잖아. 언니 아빠. 언니 아빠. 할아버지. 어. 할아버지가 왔라고? 아, 할아버지. 장갑아버지가 알려줬다고? 왔는데? 장갑아, 나 소름 돋았어 지금. 할아버지가 아는 나라에서 내려와서 너한테 얘기했다고? 응. 진짜야? 응. 아기는 누구 있어? 아기도 한 눈 낳았어? 아기는 한 눈이 자식들아. 이 할아버지가 나의 아빠. 내 엄마는 누구야? 아빠는 엄마는 누구야? 용인. 뭐? 용신이? 나는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결혼해서 아빠 낳은 거야. 아니 아이들이 저거 개념이 잘 안 잡혀요. 지금 ESP 잘 됐지? 응. 이거 마지막인데 이거 잘하면 너네들은 완벽하다, 완벽해. 오른쪽은 수박, 왼쪽은. 이게 떡이랑은 또 차원이 다른 게 젤리는 무조건 먹어줘야 되는데. 내려놔. 내려놔. 자, ESP 폰해주세요, 썰어. 준비됐나요? 통일한 거 짚게 되면 먹을 수 있습니다. 통일한 거 안 짚게 되면 아빠 다 먹는 겁니다. 하나. 아빠가 다 먹는데 형이 잘 고르자. 셋. 수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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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수박 왔어요. 신나서 신나서 신나서. 와 너무 즐겁다. 신나죠? 신나서 신나서 신나서. 네~! 지노이 아니야! 잘 모 blamingца 건네 Nat Romeo Als